원격 조정 구명 튜브, 유세이프입니다. 유세이프는 리모컨을 통해 원격으로 컨트롤하여 물에 빠진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는 신개념 구명장치인데요. 포르투갈에 위치한 노라스 퍼포먼스에서 선보인 원격 조정 구명 튜브 유세이프는 물에 빠진 사람을 보다 안전하게 구출해주는 구명장치인데요. 이 유세이프에는 자체적인 추진장치가 탑재되어 구조요원이 함께하지 않아도 구명 튜브 혼자서 구조현장으로 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은 썸스틱이라는 컨트롤러를 통해 원격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이 유세이프에는 한 쌍의 전기터빈과 이를 구동시키는 별도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흡입된 물을 내뿜으며 얻어질 추진력을 통해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리모트 컨트롤이 가능하게 해주는 썸스틱은 마치 닌텐도의 눈차크 같은 형태로 직관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특히 바다 해안가 먼 곳이나 사람이 다가가기 힘든 큰 폭랑의 파도가 들이치는 현장에서 물에 빠진 사람이 확인되며 신속하게 출동시켜 구출을 진행하거나 구조에 관련된 필요 물품 및 장비들을 전달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추후 이 유세이프는 태양광을 이용한 자동충전과 GPS 설정을 이용한 자동주행, 폐병과의 또 다른 놀이기구로의 개발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포르투갈의 노우라스 퍼포먼스에서 선보인 원격조정구명튜브 유세이프였습니다. 포르투갈의 노우라스 퍼포먼스